블랙클럽 1기 리더, 그리고 저즈먼트 데이의 리더를 맡고 있는 오늘의 선수는 핀 벨러입니다. 본명은 퍼갈 데빗으로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는 프린스 데빗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WWE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핀 벨러로 활동하게 되죠. 참고로 핀 벨러라는 닉네임은 아일랜드 신화의 영웅 핀 마쿨과 텔트 신화의 외눈박의 거인 벨로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는 과거 신일본 프로레슬링 시절 IWGP 주니어 헤비급의 아이콘이었으며 IWGP 주니어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장기 집권한 적도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스테이블 블랙클럽의 1기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NXT, 이타미 히데어의 파트너로 그가 등장합니다. 프린스 데빗이 아닌 핀 벨러로,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한 그는 변함없는 경기력으로 관중들의 반응을 끌어올렸죠. 평소에는 깔끔한 외모로 등장하다가 테이크오버 시즌이 되면 데몬킹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4일, 일본에서 NXT 챔피언십이 치러집니다. 경기는 NXT 챔피언 케빈 웬즈와 데몬킹 핀 벨러의 매치였죠. 일본은 핀 벨러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환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 결과는 팬들의 격렬한 환호 속에서 핀 벨러가 NXT 챔피언십을 가져옵니다. 이어서 NXT 테이크오버 런던에서 잭 더 리퍼를 연상시키는 등장으로 사모한조를 꺾고, NXT 테이크오버 델러스에서는 전기톱을 들고 등장해 또 한 번 사모한조를 꺾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이벤트에서 사모한조에게 결국 패배해 NXT 챔피언십을 뺏깁니다. 2016년 6월 15일 NXT, 핀 벨러는 자기의 넥스트를 찾고 있었고, 그 넥스트 선수로 신스케 나카무라가 등장합니다. 2016년 7월 13일 NXT, 핀 벨러와 신스케 나카무라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이 경기는 핀 벨러가 NXT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죠. 경기는 두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신스케의 킨샤사 3방으로 핀 벨러가 패배합니다. 경기 후 팬들은 땡큐 벨러 첸트를 외쳤죠. 2016년 7월 19일 스맥다운, 이나는 드래프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로우로 갈 선수로 핀 벨러가 선택됩니다. 로우로 승격한 핀 벨러는 가자마자 초대 WWE 유니버셜 챔피언십 도전자 결정전 1회전에서 승리하였고, 결정전 2회전에서 올라온 로만레인지와 최종 도전자 경기를 치르게 되죠. 경기 결과는 놀랍게도 핀 벨러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결국 2016년 썸머슬램에서 핀 벨러와 세솔로니스의 초대 WWE 유니버셜 챔피언십 매치가 발표되죠. 2016년 썸머슬램, 핀 벨러는 데몬킹 버전으로 등장하였고, 세솔로니스와 치열한 경기 끝에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는 로우로 승격하자마자 초대 WWE 유니버셜 챔피언이 되면서 팬들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죠. 다음날 로우, 초대 WWE 유니버셜 챔피언이 된 핀 벨러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어깨 부상 소식을 팬들에게 알렸고, 결국 하루 만에 유니버셜 챔피언십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백기를 갖게 되죠. 2017년 4월 3일 애프터매니아 로우, 이날 세솔로니스의 미스테리 파트너로 핀 벨러가 공식적으로 복귀합니다. 복귀 후 그는 브레이 와이엇과 대립해 2017 썸머슬램 노머시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TLC에서 그와의 3차전 매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TLC 경기를 앞두고 브레이 와이엇이 뇌수마겸에 걸려 결정하게 되고, 그의 대체 선수로 AJ 스타일스가 발표됩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경기로 팬들은 그들의 경기를 걱정했지만, 경기가 진행되고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들이 증명하죠. 결과는 핀 벨러가 가져가고, 경기 후 두 선수는 투 스윗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명경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는 메인 타이틀과 점점 멀어져갑니다. 시간이 지나 2018년 4월 30일 로우, 세솔로니스와 핀 벨러의 인터콘티네탈 챔피언십이 치러집니다. 경기는 핀 벨러가 드디어 챔피언십을 가져오나 싶었지만, 아쉽게 패배합니다. 이후 그는 베론 코빈과 대립하였고, 벨러와 코빈은 2018 썸머슬램에서 3차전까지 치르게 되죠. 이때 벨러는 데몬 기믹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그의 내려간 위상을 말해주듯, 그는 데몬 킹이 아닌 더 데몬으로 소개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날 경기는 승리로 끝이 나죠. WWE는 그렇게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019년 1월부터 그에게 푸쉬를 주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당시 AEW가 등장했고, AEW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WWE 선수들을 데려올 계획을 하고 있었죠. 2019년 로얄 런블, 브록 레스너와 핀 벨러의 유니버셜 챔피언십이 치러집니다. 경기는 핀 벨러가 의외로 선전하지만, 결국 김우라락을 당해 탭아웃을 치면서 패배합니다. 이후 바빌레실리와 리오러시 연합과 대립하였고, 2019 엘루미니션 챔버에서는 인터콘티네탈 챔피언십 핸드캡 매치에서 승리해, 드디어 첫 인터콘티네탈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레실리에게 다시 뺏기게 되죠. 레슬매니아 35, 바빌레실리와 더 데몬 핀 벨러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는 더 데몬의 힘으로 바빌레실리를 압도하면서, 인터콘티네탈 챔피언십을 다시 가져오게 되죠. 이후 스맥다운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당시 팬들은 핀벨러가 머니인더뱅크에서 우승하고, 당일 캐싱인을 성공해 두 개의 타이틀을 가져가는 기대를 했지만, 당일 경기에 예상치 못한 선수가 등장하면서 우승에 실패합니다. 이후 익스트림 룰스에서 신스케 나카무라에게 인터콘티네탈 챔피언십까지 뺏기게 되고, 더 핀드로 돌아온 브레이 와이엇의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2019년 10월 2일 NXT, 맨 리드를 상대로 승리한 NXT 챔피언 에덴 코라페, 핀벨러가 등장하며 컴백을 알립니다. 이후 토마스 소치안파 자니 가르가노와 함께 언디스피티드 에러와 대체하는데, 이때 갑자기 핀벨러가 자니 가르가노로 공격하면서, WWE 커리어 사상 첫 턴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니 가르가노와 대립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2020년 9월 8일 NXT, 캐리온 크로스의 부상으로 공석이 된 NXT 챔피언십을 두고, 애덴 콜과 핀벨러가 경기를 치룹니다. 경기 결과는 핀벨러가 승리하면서, 무려 5년 만에 다시 NXT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캐리온 크로스에게 패하면서, NXT 챔피언십을 뺏기게 됩니다. 2021년 7월 16일 스맥다운, 세미 제인이 세그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핀벨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귀했음을 알리죠. 2021년 익스트림 룰스, 로만레인즈와 더 댐어 핀벨러의 유니버셜 챔피언십이 치러집니다. 이때 당시 로만레인즈의 승리는 당연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팬들은 더 댐어 핀벨러에게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잉어킥만 남게 됩니다. 이후 핀벨러는 성공과 추락을 반복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 2022 해리너셀, 핀벨러는 AJ 스타일스, 리브모건과 팀을 잃어, 엣지의 저즈먼트 데이를 상대합니다. 경기는 핀벨러 팀이 패배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 핀벨러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2022년 6월 6일 로우, 저즈먼트 데이가 등장하고 이후 핀벨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데미안 프리스트는 강제로 엣지를 퇴출시키고, 핀벨러를 새로운 리더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저즈먼트 데이의 새로운 리더가 된 핀벨러는, 이후 레이 미스테리오의 아들 도미닉 미스테리오까지 영입하면서, 현재의 저즈먼트 데이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즈먼트 데이의 전 리더 엣지와 대립하고 있죠. 이 둘의 대립은 레슬매니아 39에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챔피언십 등급까지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지는 핀벨러. 그가 다시 메인 챔피언십을 가져오는 나는 언제일까요? 제안의 래이 미스테리오의 아들 도미나